상황골 상사리야 주말에요 외출했다가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을 봤는데 한복 입고 정말 좋아하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한복 놀이단도 나오구요 한복 여행가도 등장했죠 맞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에게 우리 한복은 입어보고 싶은 옷이 됐구요 젊은 취향에 맞춘 다양한 새 한복도 눈길을 꼴더라구요 뭐 그냥 개성있다 멋지다 눈길 끈다 좋은 추억의 순간이다 사극 속의 주인공이 됐다 전통이 이렇게 멋진 걸 알게 됐다 네네 덕분에 요즘 한복을 빌려주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죠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여행원 외국인들도 한복 차림으로 다니더라구요 네 그리고 또 고궁에서 파란 눈에 포도대장 차림을 한 외국 청년도 봤구요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한복이 유행을 할 때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멋지고 좋은 건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어요 네 아니 한복 분위기 좋은데 아쉽기는요 아하 아 그러니까 이왕 입는 거 완전하게 전통 한복으로 입어보자 뭐 그런 문제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그냥 멋지게 차려입고 나섰는데 이왕이면은 흥얼흥얼 그런 걸 미녀 한국조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그거잖아요 아니 아니 입지는 못하리라 네 정말 한복 입은 김에 우리 소리 한국조 흉내만 내도 흥겹기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추억의 영상에도 그렇게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복을 곱게 입은 젊은이들이 간단한 미녀 한국조 정도 부른다면은 그리고요 그 복장으로 북 장구도 한번 이렇게 두드려보는 모습들이 글쎄요 가장 이 한복에 어울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물론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첫 곡으로 이춘희 이금미의 소리로 밀양아리랑 띄워드릴게요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밀양아리랑 띄워드렸는데요 이춘희 이금미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단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예랑! 여보게 초라니 그 동네 가려면 기어가야겠더만 아이고 우리 동네 만만치 않지 알아봤구만 아니 사람 말고 땅바닥 말이네 에? 아 그럼 우리 동네 사람은 만만하단 말인가? 왜? 길이 어때서? 아니 그쪽은 무슨 과속방지턱이 그렇게 많은지 원 그냥 슬슬 기어다녔지 뭔가 아 과속방지턱? 아 뭐 불이야 어디쯤 있지 또 나오지 다 알지 아 글쎄 처음 차 몰고 가는 사람은 덜컹덜컹 심장도 벌떡거리고 아이고 그 동네 정남이 떨어지지 뭔가 걱정 말게나 과속방지턱 깎아준다네 아 제멋대로 높인 과속방지턱을 부드럽게 깎아준다니까 걱정 말고 와 아이고 나는 뭐 그거보다 더한 턱도 견디고 사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아니 어떤 턱인데 견디고 산다는 건가? 우리 아파트 말이야 30년이 넘었거든 근데 무슨 규제가 그리 많은지 재건축은 꿈도 못 꾸고 사는데 그깟 과속방지턱이 문제인가? 에이 그 그런 턱이라면 우리 집안도 고민이 많아 왜? 그 있잖아 그 재주 있는 우리 조카 사람 버리게 생겼지 뭔가 어? 컴퓨터만 붙들고 사는 그 조카 왜 아직도 일자리 못 찾았나? 아 글쎄 문턱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길을 펴지 못하지 뭔가 아 글쎄 우리 조카가 태양열로 그 배터리 충전하는 기술이 있어 오호 햇살을 사냥해서 돈을 벌다니 그냥 무진장 벌겠구만 글쎄 그 배터리로 1km 높은 그 창공을 날아가는 드론을 만들었거든 어이 드론이라니? 아 잘하면은 창공 택배 사업도 하겠구만 거기다 비명 지르는 사람 목소리를 감지하는 기술도 있어 아니 그러면은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창공에 떠서 사람 살려 이 소리를 듣는다 아모 오 그러면은 산에서 실족사고 외진 곳에서 폭력사고 때 그 사람 살려 응 그 소리 듣고 위치도 알려주고 긴급 의약품도 주고 쓰읍 근데 문턱이 말도 못한다네 응? 자네 이거 한번 꼽아보게 얼마나 많은지 응 내가 한번 꼽아보세 햇살로 배터리 충전하는 거 이거 안전성 상업성 규제가 있고 하늘로 1km 높이면은 150m 규제에 걸리고 사람 살려 소리 듣는 거는 도청 감청에 걸리고 의약품 주는 거는 불법 의약품 취급에 걸리고 재난 구조는 119 구조 방해에 걸리고 비명 소리 심장 박동 체크도 사생활 침해에 걸리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동네 과속 방지턱 고칠 때 이런 규제 문턱도 깎아줘야지 아 재주 있는 우리 조카 일 좀 하게 말이요 그요 안 그요 네 우민용 외 여러분의 연주로 서도풍류 함께 했습니다 네 운전하다 보면은 도로에 그냥 중군 안방으로 높여는 과속 방지턱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요 과속 방지턱 설치 규정을 낮춘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다죠 학기사 처음 가는 길에 방지턱 표시도 없어서 그냥 덜커덩 쿵 하면서 놀라는 일도 흔히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퀴 쪽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럼요 네 하여튼 이 길에 마구잡이 식으로 시설된 과속 방지턱도 문제기는 해요 네네 맞습니다 길에는 방지턱 규제에다가 새 사업에는 이런 법 저런 법 규제에다가 많죠 뭐 네 그 규제만 풀어도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가 정말 많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 길거리 문턱보다도 먼저요 일자리 문턱부터 좀 닫혀주세요 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 경기의 vm 99.1부터 우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구요 전주 익산 95.3 동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구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초월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완적과 바둑고사입니다 네 완적은 중국 위진시대 중림 7연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품성이 자유분방에서 기인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죠 세상에 대한 야망과 출세를 접어두구요 대나무 숲에서 시를 짓고 악기를 연주하며 얘기꽃을 피우며 지냈던 중림 7연 중 완적은요 기이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네 그중에 바둑과 모친 별세 사건도 있었죠 네네 완적이 친구하고 바둑을 두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 바둑을 두던 완적의 친구가 바둑판을 치우려 하는데 끝까지 두었다 네 네 여기까지 보면은 완적은 천하 불효자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바둑을 두다 어머님이 세상을 떴습니다 이 소리 듣고 바둑알을 계속 잡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완적은 계속해서 바둑을 뒀던 겁니다 거기까지는 불효자 맞죠 네네 근데요 바둑을 끝낸 완적이 술을 마구 마셔대고 하늘을 향해 울며 피를 쏟았다 장례 기간 중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끝났구나 끝장이다 외치며 또 피를 쏟았다 네 네 여기까지 보면은 또 완적이 기인이기는 하지만은 모친 별세에 얼마나 노을라고 슬퍼했는지 짐작이 가기는 하네요 네네 세상 뜻인 그 모친을 예법에 맞게 보낸 자세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림 7연 중에 완적은 자유인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에 대한 대가를 피를 쏟으며 치르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슬픔을 조절하는 그런 절차를 무시했으니까요 네네 기이한 행실 거침없이 사는 모습 세상의 규칙과 절차를 무시했지만 완적의 인간적인 고통을 엿볼 수 있는 모습 아닌가 싶네요 예법으로 봐서는 불효자인데 슬픔을 피를 토하며 뿜어냈으니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말을 했다고 하죠 예의 범절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생겨났겠소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완적의 행위가 풍속을 해치고 불효를 했다 해서 큰 벌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사마소가 완적을 보니까는요 거의 죽게 된 몰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장례 중에 술과 고기를 먹은 게 죽을 죄겠는가 모친 별세 소식에 바둑을 두던 손길을 거두는 게 자식된 도리일 텐데 완적은 그 바둑을 끝냈고 장례 기간 중에 술을 마셔서 피를 토하였던 사람 이 모순된 행동에 시비가 꽤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입니다 조선시대 선조임금 당시 한시대를 대표했던 지성인이라 할 계곡선생 장윤은 친하게 지낸 김자장에게 완적을 빗대서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폭우에서 술 3잔에 취해 끄려 예법이 어찌 나 때문에 생겼겠소 완적의 이 한마디 애성했다오 술잔 앞에 주인 내 손님 따지지 맙시다 얼큰하면 서로 복희 신동씨 성인 경지에 오르는걸 뭐 꽉 짜여진 대로 또 하지 말아야 할 게 많은 세상 그걸 후를 털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건 기인이나 보통 사람이나 선망하는 세상이고요 하지만 책임지는 자유란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물론이죠 요즘에 바둑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바둑에만 빠져 살 수는 없는 세상이기도 하죠 그렇죠 단과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오늘 고전사랑방 완적과 바둑에 대한 고전전에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장연유 대금산조 띄워드릴게요 원장연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만조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오늘은 특별히 항암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승객님부터 번호표 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저저 오늘이 그 암의 날 맞죠 아 네 암의 날에 항암열차를 타시게 된 승객님 들어와주세요 자 승객님 집안의 냉장고부터 열어볼까요 네? 아니 우리 집 냉장고를요? 아니 그게 암하고 관계가 있나요? 보세요 돼지고기 버터 베이컨에 술병에 이건 위암 대장암 냉장고거든요 아니 밥맛 떨어지게 본 그런 막말을 하세요 아 음주도 즐겨 하시는군요 두어잔 정도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아 맞죠? 생활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에이 그 두어잔 가지고 뭘 불어도 안 걸리던데요 그래서 위암 운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참 한 잔에 무슨 위암 운전이라고 해요 손떨리게 아 그럼 승객님 생활 차트와 비슷한 뱅국 씨 사례를 볼까요? 아니 뱅국이가 누군데 나랑 비슷하다고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어때서요? 뱅국 씨가 술 한 잔은 약주라면서 1년 12달 한 잔씩 했는데요 네 위암에 걸렸거든요 아이 재수 없이 그 뱅국이 같은 소리입니까? 아 뱅국이 재수 없다고요? 그럼 뱅세비 생활 차트 볼까요? 아니 그 사람은 또 누군데 나랑 비슷하다 그건가요? 키, 나이, 혈액형, 생활습관, 취미, 성격도 비슷합니다 근데 겁도 없이 담배를 피우거든요 아유 난 담배 끊었어요 어디다 뱅섭이한테 비결합니까? 술은 못 끊었잖아요 자 담배 피는 뱅세비, 이 한 모금 빨대, 62가지 발암물질이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요? 아니 저기 근데 그 사람 지금 살아있나요? 겨우 살죠 겨우 근데 무슨 덕에 견디는지 아세요? 에, 뭐요? 무슨 특별한 그 항암 음식이라도 먹고 사나요? 막걸리를 따끈하게 데워 먹고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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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어라 자, 이걸로 견뎌보실래요? 아니, 뭐요? 막걸리 데워가 마시고 사철과 불러보라는 소리가 뭐요? 어떻게 암을 확실히 찾고 싶은가요? 자, 그럼 다음 역은 항암 음식역 하망 음식역으로 칙칙폭폭 삑삑 네, 단과 사철과 감상해 보셨는데요 은희진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이요 세계의 암의 날이라고 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암은 미리 예병만 잘하면 3분의 1은 막을 수가 있고 또 걸렸을 때 이거 잘만 치료하면 3분의 1은 개선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네, 하지만요 셋 가운데 한 사람은 암으로 고생하게 된다는 두려운 현실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셋 중에 둘이나 하나가 하나냐 그건데요 그래서 3월 20일은 그 암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우리 건강을 돌아보자는 그런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1부 끝곡 전해드릴게요 순과 가운데서 약성과 대목을 정수님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네, 1부 끝곡으로 순과 가운데서 약성과 대목을 정수님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생활습관이라든지 먹는 게 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들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방류를 먹는지 아니면 채소유를 많이 먹는지 냉장고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술은 일주일에 몇 번 드시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습관이나 음식 조절, 운동, 스트레스 등을 잘 풀면서 지내면은 암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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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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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강원도 원주역사박물관이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마당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나전칠기, 유방공예, 전통문양그리기, 한지공예 등이 연중 운영될 계획이며, 참가자들은 각 분야의 전통명인들에게 기법 지도를 받고, 전통공예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관람객은 박물관 전통공예실에서 선착순 현장 접수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립 면정국악원의 제153회 정기공연이 3월 24일 오후 7시 30분 국악원 큰 마당에서 열립니다. 신촌음악회 소리로 꽃을 피우다는 국악관연학의 매력적인 음색으로 대전시민들에게 새 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악관연학 매화, 봄향기 속으로를 시작으로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의 허튼 가락, 이윤아 단원의 미션 토끼를 찾아서 등 봄을 알리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국악을 통해 참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풍류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풍류아카데미는 4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영희 국악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지영희, 성금연 명인의 예술혼을 이은 지성자 선생을 중심으로 국악계 명인들이 나서 우리 음악에 흥을 알리고 즐기는 시간을 꾸밉니다. 교육은 국악이론을 쉽게 배우는 풍류서당과 해금, 장구, 가야금을 배울 수 있는 풍류마당으로 나뉘고 참가를 원하는 분은 지영희 국악관 전화 031-8024-8689번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시립국악관연학단의 제183회 연주회 여명 등고가 오는 3월 24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립예술단이 주관하는 이번 연주회는 제8대 이정필 수석지휘자의 취임 연주회 무대로 꾸며집니다. 소리꾼 김용우, 소프라노 김유섬, 일파가야금연주단 장예숙단장, 부산시립합창단 등이 출연해 취임을 축하하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 문의는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전화 051-607-310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악원은 우수한 국악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36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가 4월 10일부터 6일간 진행되는 예선경연과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본선, 5월 3일 대상경연까지의 일정으로 치러집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가야금, 거문고, 대금, 작곡 등 총 10개 부문에서 경연이 이뤄집니다. 참가신청방법은 3월 25일까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통공예 낙화를 이용한 그림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마련됐습니다. 미동산수목원 산림과학박물관의 올해 첫 번째 특별기획전시 불을 만난 나무 그림이 되다 전통 낙화가 오는 4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낙화는 달궈진 인두를 이용해 나무나 종이 등에 글씨나 그림을 그려내는 전통공예입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 김영조 낙화장의 낙화작품과 작업 도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낙화 제작 공방을 재현해 제작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도 진행됩니다. 전시와 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북산림환경연구소 누리집을 참가하면 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진천군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농다리가 지금도 남아 전하고 있는 진천군인데요. 지금 두타산으로 또 만내산에도 봄날 기색이 완연하겠죠. 네 그렇겠죠. 살아서는 진천에 산다. 그래서 생긴 말이 생거진천이었죠. 그 말처럼 요즘 진천에 살겠다는 사람이 부쩍 늘어서요. 2월 한 달 동안 진천 인구가 223명이나 증가했다죠. 네 진천군 덕산명 경우는 면단인데요. 인구가 9,500명을 넘어서 1만 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진천에 이렇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2월 말까지 진천 인구는 6만 8,368명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을 포함했을 경우는 7만 3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요즘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촌 귀농인이 늘어나는 추세지만은 진천군처럼 한 달 만에 223명이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요. 반면에 괴산군이나 영동군 경우에는요. 200여 명 넘게 인구가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진천군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는 말처럼 사흘기는 진천에서 생거진천이라는 말이 다시 실감나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아마 이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라고 해요. 네 그렇겠죠. 자 그리고 진천이 요즘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소득장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네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장목 발굴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천에서도 열대 과소를 재배해보자는 구상이고요. 그렇죠. 진천군은 과수 재배 주산지가 남부에서 중북부로 점차 이동하고 있어서 레드향이나 체리 같은 이 아열대 장목 재배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진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열대 장목 재배에 성공한 사례를 잘 살려서요. 진천군 실정에 맞게 도입하거나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는데요. 네네 열대 과수인 망감류나 남부 베리류 등의 이 재배 가능성을 검토해서 진천에서 시범 재배해 보겠다는 건데요. 이런 아열대 장물의 재배 면적을 확대해서 미래 농업에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해 보자 하는 계획이죠. 네네 충청북도 지역에서도 벌써 아열대 장물 재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후변화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진천군도 아열대 장물 재배에 나섰다는데요. 오늘 고향 소식은요. 충청북도 진천군 인구 증가와 아열대 장물 재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충청북도 진천의 모십 눈소리 에헤야해 상산하디요. 정후택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심화전 얘기 가운데 시를 찾던 선비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춘삼월에 만난 선비들 얘기 만나보실까요? 조선중기 시를 좋아하는 풍류랑 선비들이 모여 봄날 풍강을 즐기며 얘기꽃이 만발했는데 여보게나 갈천이 그 친구가 말이야 심화가 나간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는가? 아주 멍충이도 그런 바보가 없지 아니 아니 이보게 만당 아무래도 그 천강이 그 친구 말이야 심화 들었다는 게 가짜 같은데 괜히 눈길 잡아보려고 삼아둔 척 했던 거 아니고? 저번에 그 이생처럼 말이지 에헤 이거 봐 갈천 그 천강이 친구를 봤으면서도 그런 소린가? 아 진짜 심화가 들지 않았으면은 아니 어떻게 귀신같이 그런 시익구절을 지어내겠는가? 자인 나 참 아니 글쎄 귀신이 듣고 넓적 뒤집어질 그런 시익구절을 내야 심화라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뭐 생사람 정신이 아득하게 해줬다거나 에헤 나도 그 심화 꾸시라도 할까 싶어 캬? 심화 꾸시라? 어 그렇겠지 갈천이 자네가 말이야 여태껏 그냥 뭐 좀 쓸만하다 싶은 노래 한 구절을 못 내놨으니 말이야 어? 자 내가 좋아질 테니까 엽전 오십만냥 응? 오십냥만 가져오게나 뭐 아니 뭐야? 아니 여보게 만당 내가 엽전 오십냥 주면 그 길로 쪼로로로 달려갈 거지 내 눈에도 선하네 그래 그래 아이고 어찌 됐는가 그 심화 들었다가 나간 뒤로 말일세 귀신이 들어서 시를 그냥 술술 불러줬으니 아 심화가 들었을 때는 주변에 시인 목격뿐이겠는가 기생들도 그냥 심화 이 노래 한 수 받겠다고 춤을 썼거든 음 그러니까 그 심화가 내놓은 가사로 노래를 부르겠단 거구만 아 그래 그 사람 그 싯구절로 노래된 거 있기는 있고 아 그럼 그림 속 저곡절을 언제든 나호였더니 노래하는 그대가 그림 속 그 사람일세 그 가인이 넙죽하니 넘어갔겠구만 안 그런가? 그림 속에 고운 가인을 그 생시에 만났다 했으니까 말이야 아무튼 말이야 그 천강이 그 친구가 살짝 들려준 얘기 중에 저 안탕산 선인이라고 들어서는 봤는가? 안탕산에서 온 사람을 만났다고 하던가? 아니 그 천강이 꿈이겠지 아니 안탕산이 여기서 몇만린데 그게 아니고 한라산이 너무 좋다고 한라산에서 살았다는 거네 아니 뭐? 그 철강성 안탕산을 두고 한라산에 와서 살어? 아니 이거 뭔 소린가? 에헤이 안탕선인이 틀림없다니까는 여보게 우리 한라산 자네는 가보기는 했고? 아니 글쎄 그 안탕선인을 만나서 심화가 불쑥 찾아왔다라는 소린가? 아니면 그 천강이한테 심화가 들고나서 안탕선인이 찾다라는 말인가? 그죠 안탕산에서 200년을 살았는데 그 기암교에서 철벽바위, 기둥바위, 쌍둥이 바위 쌓이러 놀다가 한라산, 금강산, 삼각산 바람이 불어오른데 그 바람을 타고 탐나러 왔다지 본가 아 그만한 사람이 눈이 없겠는가? 아니 이보게 만낭 그러니까 그 안탕선인이 척 보고서는 응 저 사람이 시 귀신 심화가 들었구나 알아보고 내가 안탕 사람이오 했단 소린가? 아 천강이도 보니까는 어? 이게 허풍이 아니구나 중국 절강성 안탕산에서 온 사람이 맞구나 싶어가지고 안탕 문답을 내놨다지 뭔가 참 자기들끼리 아주 신선 났구만 아니 그래 천강이가 안탕선인에게 그 뭐라고 했다는가? 천정한 폭포수에 날개 씻던 기러기에 내가 붙인 한 글자를 보았다면 써보시오 그 안탕산에 왔다는 선인한테 안탕산 폭포수에서 날개 씻고 날아간 기러기 편지라니 아니 여보게 아니 뭐 그런 허황된 소리가 어디 있는가 체인이 그래서 자네는 갈천선인이라고 안하고 그냥 갈천이지 갈천이 아니 내가 언제 갈천도인, 갈천도사 불러달랬나?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사람 자네는 펄쩍 뛰지 근데 말이야 안탕선인은 빙그레 웃었지 여보게 만당 설마 그 미치광이 천광이 그 사람이 말이야 안탕산 구경이라도 해보고 그런 소리 한 건가? 글쎄 얼마나 가소로우면 비웃었겠는가? 개징 갈천이 자네하고는 얘기 못하겠네 그 선인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듣고 말을 해야지 아아 그렇지 개떡같이 물어도 찰떡같이 다 파면 되겄지 그래 뭐라고 했는데? 심화가 든 사람들 얘기를 그냥 한 입에 꿀꺽 허자 야 이라 이 사람아 이 상을 보고 말을 해 이 상을 보고 내가 말이 나오겠는가 이거 아주 그냥 갓 만건까지 다 벗겨갈 작경이구만 아 저 여보게 주무 여기 상 좀 봐주시게 자자자 여보게 그 뭐라고 했는데 네 시비가사 가운데서 백구사를 홍원기의 노래로 음미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폭류국장 심화전 얘기 가운데 시를 찾던 선비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심화가든 천강이란 사람 얘기부터 나왔죠 예전에는 심화가 들었다는 말이 있었네요 시를 잘 짓는 귀신이 들었다는 말 같은데요 네 옛 선비들은 귀신도 놀랄 싯구절을 짓는 사람에게 심화가 들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심화가든 천강이와 안탕산 선인이 만난 얘기 네 내일 그 뒷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끌 가락길 오늘은요 가곡으로 부르는 진국명산입니다 네 진국명산은 탄소리 단가로도 애창됐던 소리죠 진국명산 만장봉이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강산을 평안히 해줄 명산은 만길이나 우뚝우뚝 서사있더라 그 가운데 서울산세가 빼어난 걸 노래하고 있는 진국명산 네 시조나 가곡으로도 애창하고 있는데요 가곡으로는 편삭대엽 편수대엽이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편삭이라는 말은 자주자주 빠르게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에 대한 말로 보셔도 무방할 듯이고요 대엽은요 큰 노래다라는 걸 한자로 표시한 말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진국명산은 주로 서울지역 산세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좋은 산세를 끼고 있는 서울 그러니까 지도자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나 태평하고 풍년 들어서 복받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죠 네 가사를 보면 진국명산 만장봉이 청천 삭출 근부용이라 거벽은 흘립하여 북주로 삼각이요 기암은 두기하여 나만 잠두로다 네네 이 가사를 좀 풀어보면요 우리나라를 평안케 할 만길이나 되는 명산 봉우리가 하늘 높이 우뚝 솟아있고 금빛깔 연꽃 봉우리처럼 피어있다 네 서울 인근 산마다 큰 바이들은 우뚝하니 장엄하게 솟았으니 북쪽은 주산인 삼각산이요 남쪽은 앞산인 누에머리 남산이라 네 서울 남산을 예전에는 잠두라고도 불렀던 걸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처럼 한양 주변에 빼어난 산세를 노래하면서 우리 땅을 살려나갈 인걸이 나오기를 열망했습니다 네네 만년토록 강고히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지켜나갈 아름다운 우리 산하가 바로 서울 아닌가 네 자랑스럽게 새기고 있는 소리기도 하죠 네 조선 헌종 때 한산거사가 남긴 한양가가 서울의 산세며 역사 유적지 명승지 등을 자세히 기록해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짧은 노래 가사로 전해오는 이 진국명산은 시조나 가고 단가조의 노래로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셈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진국명산에 나오는 이 구절이 미래 서울 지구촌 사람들이 찬탄하는 그런 서울 모습이었으면 싶은데요 네 미제라 아동 사나지고요 성대의관 태평 문물이 만만세지 금탕이로다 네 프로그램에는 아름답구나 우리 동방에 유구한 강산이요 그 서울에 사람 사람들이 모이고 태평한 시대 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 만년토록 이어나갈 우리의 서울이요 네네 네 이런 추건이 담겨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서울도 해외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지구촌 명사가 돼 있죠 네 살면서 한 번쯤 가봐야 할 서울이 됐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오롯하게 보존된 서울 첨단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서울 그래서 주변 산세만큼이나 멋진 생활상이 자랑스러운 그런 서울로 이어져 나갈 겁니다 네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네 남창 가고 계면 편삭 대엽 진국 명산을 김경배의 노래로 전해드렸는데요 같은 가사의 내용이지만은 또 단가로 들으면은 그 느낌이 또 다르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가 진국 명산을 띄울 텐데요 윤진철의 소리 임영일의 북장단으로 감상해 봅니다 아 이장 독촌이구만요 지가 어제도 그대도 입이 아프게 말했죠 아니 거시기 노뚜렁받뚜렁 태우던 말라고 했죠 마을에 소방차 달러오게 하더를 말고요 어메 근데 저거 저 뒷댐이 그짝에 연기나고 있니 누구 집이래요 아이고 당장 불꾸라구요 아이고 바람이 흙 불어오자뇨 아냐아냐 억수나 아따 그냥 아 뭐시오 급한 일만 생기면 억수야 이 소리다요 나가 뭐 동네 북이요 어메 어메 저기 뒷댐이 밭두렁 좀 봐라 연기나고 있자뇨 어디? 어메 아니 저짝은 저 봉알매 밭두렁 같은데 예 그러지요 어따 잔말로 나가 그라고 입이 아프게 말을 했구만 아니 뭐더러 밭두렁에다 불을 내냔 말이요 아 저기요 봉알매요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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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총이 삼촌 그냥 불러 댄다가 될 일이요 뛰어가야제 아 뭐 대요 뒤따라 갈 테니께 현장을 가란 말이요 아이고 아이고 봉알매요 아 밭두렁 태우다 동네 다 태운다 할께요 야 나가 언제 밭두렁 태운다고 했냐 야 요것이 그냥 밭두렁이냐 아이고 봉알매 아니 그라믄 이게 뭐 대요 보면은 몰라 쓰레기잖아 쓰레기들 어이야 거기 저 등산객이 버리건 그것도 이리 갖고와봐 어따 징그럽다 그냥 쓰레기들 뭐라 아세요 쓰레기 소각을 여기서 했다가 큰일난다께요 아 이런 것도 이장 지시를 따라야제 아이고 늦어져 겁나게 바쁘다면서 이리저리 정신이 없다면서 그래서 그냥 어른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뭣놈아 잔소리가 크라고 빠노 아이고 저 그저게 내다버린 쓰레기봉지라도 주소와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봉알매요 그저 이그저 이그 소리 말고 어메 어메 옷에 풀 풀붙하잖아 풀 옷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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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ок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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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가만쫄게 하나 있서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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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사람 자꾸 따그냥 불만꺼야 사람 치지말부 아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냐구요 아 가만쫄게 비 테마요 아리 조개 비켜봐요 바람은 흙스러가면 이불이 어디로 달아나겠냐구요 아메 아야 억수라 분무기 갖고 와야 소방 분무기 identified냐 app 몸하람이 일하고 훅하니 불어 댄 쓰레기 좀 개나게 태워보려고 힐덤이 많은 바람이 어째서 불었대 아메 동알매요 이장 지시 좋게 좀 따라줘요 아니 나가 바지 이장이요? 아니 헌 바가지 이장이냐고요 아니 쓰레기 모시고 내 지시를 좀 따르란 말이요 아메 이장이 여봐 이장이 등산계 관광객들 헌띠도 너 그라고 힙하냐 이 쓰레기 봐라 쓰레기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2015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으로 김숙자류 입춤을 김청만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영아씨 요즘 농가에서는 봄철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논두렁받두렁을 태우는 일이 자진때죠 그렇죠 농촌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들어서 그래요 이 견에 쌓였던 쓰레기들을 소각하려다가 불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봄철 해충 방제 때문에 논두렁받두렁을 태운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하죠 맞습니다 오히려 그 해충을 잡는 천적까지도 그냥 같이 불태우는 격이기 때문에 이 논두렁받두렁 태우는 거는 아예 더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흔히들 논두렁받두렁 불태우기를 듣보다는 불하자를 써서 화를 부른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게 별로 효과도 없고 각종 재산과 인명피해만 입히고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요 부득이 또 왜 이렇게 소각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 논두렁받두렁을 태울 때는 그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하는 소각장 있죠 네 블록기 허가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면사무소에다 이렇게 제출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된대요 맞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시고 이렇게 불태우기를 하시게 되면 이게 자칫 산불로 번지게 되면 이게 큰 인명 손실이 나오고 재산 피해가 크게 나고 그리고 또 벌금형에다가 징역을 살 수 있는 그런 법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셔야 돼요 내 실수 하나 때문에 이웃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조차고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글쎄 말입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법이 아주 대단히 강해졌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농사 지을 때 풀나지 말라고 이렇게 밭에다가 비닐들을 많이 씌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농사 질 때는 그 비닐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태우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비닐을 걷어다가 한 곳에다 이렇게 모아두면 비닐만 또 이렇게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걸 또 재활용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비닐을 태우니까 화환경도 오염되죠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상황골 상사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15년의 꿈 15년의 기적 지난 2001년 3월 한국음악 전문 채널로 야심차게 출범한 국악방송이 어느덧 개국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신명을 청취자와 나누고 우리 음악의 감동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선 국악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악방송 개국 15주년 기념음악회 기적의 아리랑 3월 30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신영희 이충희, 이호연, 김해란, 이유라, 김용우, 유태평양 등 국내 최고의 소립군이 총출동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아리랑의 힘을 선보입니다 국악방송이 마련한 아리랑의 향연 기적의 아리랑 공연에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이 마련한 아리랑의 향연 국악방송이 마련한 아리랑의 향연